자 용도지구로 넘어가 보세요. 자 36페이지 용도지구랑 용도국을 제가 묶어놨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용도지구하고 용도국이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이렇게. 작년에 특이하게 용도지구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쉽게 냈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유형을 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는 안 나오고 다른 방향으로 좀 보셔야 돼. 작년 기출문제를 분석을 할 때는 작년 거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작년 다음 나올 걸 분석을 해야지 작년 거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단 용도지구는 세 가지만 하신대요. 일단 첫 번째 종류. 종류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지. 용도지구는 누구를 도와주는 거죠? 용도지구를 도와주니까 용도지구가 이미 지정된 상태에서 용도지구 위에 지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류가. 자 우리가 아홉 개가 있습니다. 이게 종류예요. 첫 번째 확인할 게 종류입니다. 경보, 복개, 고취, 방방, 특.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했지 이거? 자 그래서 경관지구가 있고 보호지구가 있고 이름만 이름만. 복합용도지구가 있고 이게 잘 나오죠 이거. 이건 책에 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 자 이것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도지구. 높이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취락지구.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취락지구가. 자 그 다음에 방제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인데 거의 안 나옵니다. 본 시험에서 나머지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홉 개가 있는데 아홉 개 중에서 별표한 것들. 얘네들은 현재 용도지구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들입니다. 시험이 용도지구의 종류 자체가 용도지구의 특징이 어때요? 성격이 용도지구의 기능을 뭐하는 거냐면 강화하는 게 있고 완화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완화하는 거는 몇 개라는 얘기예요? 세 개고. 나머지는 다 뭐한다는 얘기입니까?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시험에는 강화하는 거 중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완화하는 거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를 좀 추려가지고 얘네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세 가지. 그런데 얘네가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올해는 좀 약간 어렵게 나올 거야. 작년보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세 분을 좀 하셨으면 법률에서 용도지구를 세 분한 게 아홉 개가 있구나. 일단 여기서 끊으셔야 되고 얘네를 먼저 세 분을 좀 해볼까요? 세 분. 아홉 개 중에서 다섯 가지가 세 분 됩니다. 대통령으로 세 분하는 게 다섯 개입니다. 지난주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경관지구는 세 가지로 세 분 되는 거 맞죠?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입니다. 자시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시특. 자 하셔야 되고. 첫 번째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세 분이에요. 세 분. 이거는 난이도가 중 정도 되는 거야. 중. 이게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어떻게 세 분 됐냐면 역중생. 역중생.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앞자를 따서 외우셔야 돼. 세 분. 자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는 주산. 산업. 주산. 요약지 보면서 동그라미 쳐도 됩니다. 다 나와 있어요. 관복특 이렇게. 산업이 뭐냐면 공업기능이다. 항상 1년 내내 강조하죠. 제가. 공업기능. 나머지는 해석이 되지만 이건 해석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업기능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얘도 개발하겠다는 거잖아. 개발을 진행한다는 얘기잖아.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야. 개발을 시키겠다는 얘기니까 완화하지.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자연이 있고 뭐가 있죠. 집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뭘 물어보냐면 자연취락지구는 어디다가 지정하니. 이걸 물어봐. 그럼 여러분 녹관동자인데 그렇게 대답하시래요. 녹관동자지 어디니. 이렇게 해야지. 녹관동자. 이거는 녹관동자라고는 네 군데지구에 지원하는 거고. 녹관동자. 이렇게 하시고. 집단은 어디다 지정하냐면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네에다 지정하는 게 집단치라지구입니다. 이건 대상지구를 좀 기여를 하셔야 돼요. 개발제한구역 안에다가 지정해서 취락을 정비하겠다라고 하면 집단치라지구가 되는 것이고요. 방제하고 방화하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방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연재를 예방하는 겁니다. 비만 오면 침수된다. 그러면 그 침수 예방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재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는 방제지구가 되는 거고 화재가 났어. 불이 났어. 건물에. 그럼 역건물에 금방 번져. 그러면 화재의 위험이 높죠. 여기는. 역건물로 번지니까. 그러면 화재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화지구가 됩니다. 그런데 방화지구는 거의 안 나와요. 낼 게 없거든. 낼 게 없으니까 이렇게 아 있네. 얘는 있구나. 끼워 맞추기 하는 정도밖에 안 나오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특정 연도 제한지구 나오죠. 이거는 특정한 연도만 못 들으게 막는 거야. 이름 그대로. 그래서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주택가예요. 오른쪽이. 주택가입니다. 도로 기준으로 해서 용도 지역이요. 오른쪽은 주거 지역이고요. 왼쪽은 상업 지역이에요. 상업 지역. 그럼 상업 지역에는 위락 숙박이 들어올 수 있나옵나. 있지. 그런데 위락이나 숙박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면 허용을 하게 되면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용도지구. 못 짓게 막아야 돼. 강화시켜야 돼. 상업 지역이라 하더라도 여기를 특정 연도 제한지구로 묶어버려. 이렇게 용도지구를. 그럼 여기는 위락도 못 짓고 숙박도 못 짓는지구로 바뀌는 거지. 이것처럼 특정한 연도만 뭐 하는 거죠. 제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용어로서. 그걸 또 외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거는. 따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용어에 대해서는. 이거 안 했는데 그럼 방제지구는 세분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세분이 된다고 하더라. 시험도 가끔 나오더라. 그러면서 시가지가 있고 사람 많으면 시가지 이렇게 외웠다. 그다음에 사람 없으면 어떻게 외워. 자연. 두 가지로 세분 된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요약집을 보시면 36쪽에 일단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36쪽 가시면 여러분 용도지구 종류 있죠. 그 오른쪽에는 내용들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경관지구는 뭐라고 써있나요. 아니 경관을 보존한다. 끝났잖아요. 지금. 경관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거지 뭐.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도 있죠. 우린 출제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와도 안 틀려요.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보호지구는 아까 역중생이었죠. 국가유산 같은 거 문화재가 용어가 바뀌어서 국가유산이 됐으니까 국가유산 중요시설물 항만이라든가 공항 이런 것들이 중요시설물이라고 부릅니다. 교정군사 이런 것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보존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 신청하는 게 맞고 이거 하나만 체크하면 되겠다. 복합용도지구 같은 경우도 여기로 다 체크하시면 돼. 여기는 완화하는 거예요. 강화하는 거예요. 복합이라는 글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능이 용도가 한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가게끔 완화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완화라고 써있거든요. 완화 아 얘 완화하는 거 맞네. 쉬우면 자주 나온다는데 그래야지. 복합용도지구는 이게 작년 재작년 연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얘는 논점을 좀 잡아서 최근에 정책 방향이 복합용도로 많이 가기 때문에 시험에 주로 나옵니다. 이거 작년에 물어봤어요. 이거 세 군데지요. 11기를 못 찾으면 큰일 나는 거지.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구에 지향할 수 있다. 세 군데만 지향할 수 있거든. 다른 용도지구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얘는 기본 유형으로 알고 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다. 2번에 있는 거 그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시험에 크게 논점이 없거든요. 개발 지능지구는 집중적으로 뭐 하는데 지금 개발하겠다. 기능 주산관벅트 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고두지구는 규제하는 거지.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 높이. 한도 정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취락지구 여기는 녹관 농자라든가 개발 제한구에 간의 취락을 정비한다. 신경 쓰지 마시고 방제지구 광화지구 다 설명드렸어요. 특정유형도 제한지구까지 이거 안 읽어도 상관없어. 이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때 오른쪽 37페이지 가시면 세 분 있죠. 여기다 별 별 하나 다세요. 여기부터 출제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면 경관지구가 이렇게 써 있고요. 잘 보시면 세 분이 되나 이걸 먼저 보셔야 되거든. 세 분이 됩니다. 자 시트 이렇게 세 개 동그라미 자 시트 세 개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안 읽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자연경관 그러면 산지 구름지 등 뭐라고 써 있어요. 자연경관을 보호한다 끝났네. 여기 있는 내용이 그냥 써 있는 거야. 오른쪽에 이렇게 다 여기도 시가지라는 용어가 다 써 있거든. 이렇게 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출제하니 굳이 선택해서 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나와도 안 틀리고요. 상관하지 마시고 신용 안 써도 됩니다. 여기는 세 분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자 보호지구도 세 분 되는 거 맞죠. 역중생 동그라미 친구 넘어가세요. 역중생 세 분만 하세요. 세 분만 역중생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개발 지능 지구가 조금 복잡하지. 그치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데 내용 물어봐도 안 틀려요. 자 일단 주거 산업 이거 중요하죠. 산업 산업 그럼 무슨 기능 공업 이것만 동그라미 신태지. 이거 물어본 적 있어. 공업기능 중심으로 집중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 산업이지 뭐. 얘는 관광기능 맞죠. 물어볼 거 없다. 그치. 자 복합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복합이라고 하는 거는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개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요 글자 나오면 요 글자 둘 이상 기능. 자 특정 그러면 주거도 아니고 공업도 아니고 유통도 아니고요. 관광도 아닌 기능이요. 요 기능들 위에 있는 것도 뺀 뺀 나머지 기능을 특정이라고 불러요. 웨이 기능이잖아. 웨이 기능. 자 주거기능도 아니고 공업도 아니고 위에서 얘기한 것들 아닌 것들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면 특정 개발지능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어려운 거 아니고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4번 같은 이유는 편하게 보면 안 되지. 요거는 이제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고요. 작년에 나왔다고 안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럼 다른 파트로 나올 거야. 행위 제한. 자연치락지구에서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냐 물어볼 수 있어. 준비하셔야 돼. 작년에 요거 물어봤거든 요거. 아 녹관동자에다 지정하면 어디니?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럼 자연이다. 내가 뭐라고 했어? 자연이라고 했잖아. 동그라미를 치면 되지. 자연치락지구는 녹관동자에다 지정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에다 지정하면 뭐죠? 집단입니다. 그럼 세분이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되는 거지. 뭐하고 뭐? 자연하고 집단. 두 가지로 하시고 아까 한 거니까 가볍게 볼게요. 자 방제지구는 두 가지가 있는 거 맞죠? 사람 많으면 시가지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건축물 및 인구가 뭐가 돼있다? 밀집. 사람 많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시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없대. 사람이 없다는 걸 뭐라고 표현해냐면 토지용도가 낮다. 사람이 별로 안 다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자연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방제지구는 사람 많으면 시가지. 사람 없으면 자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섯 개 세분 듣는 거 맞죠? 첫 번째 나오는 파트예요. 예상되는 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100%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실수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거기 교재 38페이지 가시면 그 밑에 조례로 세분한다고 써있을 거예요. 조례. 3번에 가면 대통령령에 의한 세분 써있지. 대통령령은 오탄한 거예요. 지우고 조례라고 바꿔. 조례. 조례. 그러면 이거 수정표 나가지 않았나요? 나갔을 거예요. 이걸 조례로 바꾸시고 대통령령에 의한 조례로 바꾸시고 지금 대통령령에 의한 세분은 배웠잖아요. 자시특 이렇게 배운 게 대통령령에 의한 세분이고 대통령령 말고 조례로 세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경중특 지난주에 했나 안 했나 이거 안 했어요? 모르면 안 한 거지 모르면 모르면 안 한 거지 진짜 리플레이에서 돌려볼까 한번 내가 책에도 할 때 한 것 같은데 경중특 여러분들이 내가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안 배웠어요 라고 얘기하면 동의시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이거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경중특 이라고 해서 경관지구 있죠. 경관지구 있잖아. 경관지구 자 경중특 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 일단 경관지구 세분할 수 있고 경관지구 동그라마 치고 중요해수룸 보호지구 세분해요.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세분합니다. 경중특 우리가 아홉 개 용도지구 중에서 조례를 선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세계란 뜻이에요. 나머지는 안 돼. 세 개만 조례로 세분해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난이도가 있으면 물어볼 수 있지. 빡생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 가로 넣기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준비 좀 하셔야 돼.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나오고 세분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세 글자가 떠올라야 됩니다. 경중특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경중특 경관지구 중요해수룸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있죠. 얘네 세 개는 뭘로 세분할 수 있다.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조례 조례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4번은 방지지구는 자연재해 예방하는 거 맞죠. 어떤 제특이 포함돼요. 어떤 대책이.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재해 저감 대책 포함시켜야지 방지지구니까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옳은 내용입니다. 최소한의 재를 우리가 재를 더 많이 시키는 게 저감시켜야지 저감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대책을 포함시켜서 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방지지구에서 재해 저감 대책은 맨 밑에 줄에 방지지구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시켜야 된다. 도시공간의 내용 속에 그러니까 방지지구만 지정하지 말고 뭘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로 재해 저감 대책도 포함시켜서 같이 지정하라. 그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정리하시고 여기서 지금 진짜 논점은 이거거든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요. 아멘